아, 여보세요? 어? 아, 기물? 음... 그냥 매뉴얼 박스 있기에는 좀 심심할 것 같고 스트릿할 때 땅에 있는 철판이나 나무 데이크 같은 코드로 고정해서 범프 만들잖아 합쳐도 좋을 것 같은데요? 매뉴얼패드 끝에 범크를 설치하는 거 됐다 끝 토요나 봐, 비행기 타고 오는 거지? 당연하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10시까지 나가지 말래요 딱 나 그때 깜짝발만 할 거니까 아무도 나가지 말래요, 알았지? 알았어, 여기 9시까진데? 오케이, 끊어와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